역시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께서 기사를 제일 먼저 써주셨네요 셀트리온 유럽 학회에서 레크로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 감염병 분야 속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이며 9일부터 12일 진행 델타 변이 동물효능시험 결과 7월 내 확보 예정 이렇게 소 타이틀을 달았구요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제31차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 질환 학회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구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ECCMID는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회 중 하나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회에선 레크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자로 참여한 로마니아 캐롤 다빌라 의학약학대학 우아노 산드레스쿠 박사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8일간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선 입원 및 산소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악화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증환자 악화율과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을 평가 지표로 지정해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레크로나를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군에선 중증환자 발생률이 위약군 대비 72% 전체 환자에선 70% 감소했으며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역시 고위험군 환자에선 위약군 대비 4.7일 이상 전체 환자에선 4.9일이 단축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또한 레크로나 치료군의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레크로나 투여 후 7일 기준으로 위약군 대비 현저히 감소했으며 안전성 평가 분석에서도 대다수 이상 반응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안전성 측면에서 특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셀트련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유럽의 권위있는 국제학회에서 구도로 발표하며 레크로나의 안전성과 효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허가에 속도를 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타, 브라질 감마 등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동물 효능 시험을 실시하고 중환응을 확인했으며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7월 내 동물 효능 시험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제 셀트리온의 방향성은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왕연아 기자님 항상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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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